이준석의 윤리위원회 징계권 이준석의 윤리위원회 징계권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것은 국민의힘이란 당을 바라보는 지지자들 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의 성격과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를 가늠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준석 씨를 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건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선수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민주당이 좀 선수를 친 것 같습니다 그 친 내용이 민주당이 6월 20일 날 성희롱 발언과 그리고 짤짤이 거짓말 사건과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6개월이면 큰 거죠 아주 큰 겁니다 중징계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기사가 민주당 짤짤이 논란과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그런 징계가 내린 것은 최근에 민주당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의 질타나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의 수뇌부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번 건에서 국민의힘과 차별을 확실히 시도하겠다 그런 의도로 읽히게 됩니다 열린 민주당의 초대 당대표가 최강욱 씨였죠 이제 위성정당이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위성정당이 두 개였죠 더불어민주당 열린 민주당의 최고위원 또 초대 당대표를 지내고 합당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비례대표 출신입니다 비례대표 비례대표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바로 열린 민주당의 위성정당들에게 전산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이 크게 있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최강욱 의원이 속했던 열린 민주당이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값이 무려 플러스 27.85%를 얻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플러스 10.45%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27.85%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것은 그냥 미쳤다는 표현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더불어시민당의 이름들 또 다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플러스 10.4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 엄청나게 표를 쑤셔 박아 넣어준 겁니다 이 표는 아주 유명한 표죠 이 표를 한스님이 제공하셨는데 이 표가 기념비적인 표입니다 그다음에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을 비롯해서 당시의 여건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우리 공화당이나 새벽당이나 기독자유 동일당은 엄청나게 표를 뺏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미운 정당이나 미운 후보의 표를 왕창 그냥 뭐죠 뺏어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번에 경기도지사선거에서 보면 표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무소수로 출마한 강용숙 후보는 2020년 4.15 총선과 관련해서 그런 뭐 선관위 측에는 아주 그냥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강용숙 후보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 42개의 경기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자기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의 50% 정도를 다 빼앗아가지고 김동영 후보와 함께 다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지금 흥미로운 것은 선관위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 정당의 표를 빼앗아서 낙선시킬 수 있고 특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서 낙선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이 문제를 아무튼 우리가 해결해야 다음 총선이나 대선 같은 것이 정상적인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하려면 이 정당별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이게 2016년 선거지 않습니까 2016년 선거는 모든 정당이 제로값 연값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많은 경우는 0이죠 0이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 투표자들은 특정 정당에 대한 사전투표 지지도하고 당일투표 지지도가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 그런 위성정당은 한참 플러스 쪽으로 이동시켜주고 미래한국당은 한참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시켜주고 뭘 조작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조작이 없던 2016년에 20대 총선하고 조작이 심했던 2020년도 21대 총선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했고 이런 짓이 이미 일어났는데 대부분은 끝까지 뭡니까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죠 선관이나 헛소리를 가지고 변호를 하고 이게 여러분 다 뭡니까 전산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전산조작을 아주 참 참담한 그런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최강욱 의원권을 이렇게 중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부담스럽겠죠 최강욱 의원을 6월 20일 날 민주당이 이준석 당대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 희롱 발언한 거 아닙니까 선거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 정도로 이제 중징계 6개월 당원 자격 정지를 했으면 그럼 실질적으로 성상납과 금품수수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이준석 씨한테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아주 좀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장에 발견받기 성장에 발견eren 소년 разные 성장에 발견렛기 성장에 발견될 ê는